이거 딱봐도 손오공이란거잖아, 머싸 살아있어 수고해 뭐지? 여보세요? 예예 약간 패시브로 살아나는 살릴거에요? 얘 백설공주여서 키스하면 살아나요? 네 한번요 네 살릴게요 어떻게 키스하죠? 대신에 백설공주여서 자기야라고 불러면 당신은 화 안내면서 응이라고 대답해야되거든요 네 라고요? 응이 그니까 백설공주여서 당신한테 자기야라고 불러요 그럼 당신은 태어나게 응이라고 대답해야되요? 어쨌든 내 따까리되는거 아니야? 네 맞죠 그럼 해야지 좀비로 쓰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디야 어디야 해야지 백설공주 어딨죠? 뭐 그정도야 감수할수있지 당연히 어딨는지 오라고해 응 자 제가 살려놓은 다음에 아버님한테 가라고 할게요 어 야 살려놔 템 누가 먹었어요 그거? 어떤거? 템 애들이 애들이 막 처먹던데? 아 그럼 맨몸으로 드릴게요 어 어디야 너울아 우리 너블이 어딨을까? 너블이 어딨을까? 우리 너블이 어딨을까? 우리 너블이 어딨을지 한번 구경해보도록 하죠 너블이 어딨지 너블이 어딨지 너블이 너블리너블이 너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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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블리 너블이 어딨지 아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세지니까 당황스럽죠 네 저 당황스러워요 지금 하필 뭐살 죽여서 뭐살 안먹힐줄 알았거든요 뭐살 뭐하지 멋살 뭐하지 이별 여보 재여 뭐하니? 저 사과 죽고있어요 사과 왜? 저 과수원 차려가지고 사과 장사에서 돈 벌어서 아이템 사게요 아 그래? 네 알아서 잠깐만 아거장이 어 어디야? 도저퇴가 앞에 있어요 아고당이 뭐지 아고당이 어디에 이어 여보세요? 내가 얘 키스 해야지 살아 나는거 아니야? 네 키스해야되요 어디에 있어? 누워있어야지 빨리 키스를 받겠어 아고 lại 키스만 있다네 침대에 누워내세요 너 부님 침대에 누워 샹년아 어쨌든 키스한 방이면 뭐 자존심 세우고 버리고 해야지 따까리가 흥불이 나는데 따까리지 얘가 내 시중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뭐 뭐.. 아무렇게나 뭐 몸빵용으로 쓰셈 몸빵용으로 쓰라고? 오케오케 야 대저택인데? 라거니 그거..여기 부..죽은..러블이 죽은데에 보면요 침대에 누워있거든요? 죽은데? 네 너가 죽인대요 오케오케 내가 죽인데도 너블이가 어디..너블님 어디가세요 귀여워 근데 신데렐라 능력은 뭐였어요? 이거 패시브 능력이라고 쳐도 얘요? 독포션이 있었어요 그거.. 숨겨도.. 아이 솔직히 말해 맨몸이나 독포션이나 무슨소리 하시는거죠? 독포션은 트루.. 트루 데미지라고요? 누구세요? 야..우와 아거니 개점 이리와야 누구래야 자기.. 너희야 이리와 안 돼! 폭포 안했는데 일어났어! 오오오!!! 오.. 이..이.. 이.. 이..이샔기 뭐야 그래서 게특강 없이 뭐야 뭐? 잠깐 지금 3대1 로 도전하는건가? 아우니 티를~! 잠깐만 하나도 안아픈데? 소드만 써있는데요? 잠깐 올보공 포져 어 야! 야 죽명아 다시 맞춰봐 야 아니..너..왜.. individual 다이아몬드를 부술라고? 야 야 죽명아 써 봐 여...여 capacitor 죽명아 써 봐 한칸도 안닿는데? 나 봐! 난 살 봐! 주님! 죽이자 그냥! 그럴까? 야 나 지금 복음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중명아, 뒤지고 싶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분명 세야하는데 왜 이러죠? 저기요? 아! 핑맨 왜 그래요 저한테 저희 핑맨님 야 우리가 세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잠깐! 뽀뽀해야 된다고 저리 가 뽀뽀해야 되니까 아! 좀! 저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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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기 이리와! 자기 두번 죽어야지! 자기 두번 죽어야지! 어! 얘도 죽여볼까요? 아! 자기 이리와! 아! 중역자기 이리와! 아! 중역자기 이리와! 중역자기 이리와! 후랭큰 중역자기 이리와! 중역자기 어디가~? 어디갔다~! 여기있네~! eten사빙 덕스 파 volunteer 오호 Хотя 낫다 왜 아 스나이퍼네 충년이 그만하죠 우리 그래 뭐야 그만해 저 없어요 둘이 싸웠어요 흐흟흡 당시 그만하죠 그대 둘여 racism 혜 your 야 잠깐 아아 잠깐만 내가 생각 자기를 어디있어 내가 아 저 사람 존나 센 것 같애 저희들 이리와 이리와 딴다람이 강함이 됐지 저기 궁금한게 있는데 강함 혹시 찾으셨어요? 아니요 근데 왜 강하... 으아! 도망차! 아 내가 왜 걸어다니는거지? 아 맞다 나 손오공모자 못 끼지? 네 못 버는다 했잖아요 아씨 그 뭔가 님 그거 있잖아요 흡수를 해도요 그건 혼연일체이기 때문에 다른템을 못끼어요 그래? 네 네 멋사님 네 저희 손오공씨를 쓰다가 버릴래 날지 못하는 손오공 야 야 야 멋사한테 능력 줘야겠다 다시 미안해서 못 가야지 멋사 불쌍해요 멋사님이 어떻게 있는데 라이블랑 풍메 어딨어? 어디서 죽었지? 배추야, 풍메 어디서 죽었어? 풍메지 여기, 여기가 어디지? 그거 먹어 여기, 여기 밑에요 이거 먹어, 그거 빨리 못먹어요 떨어져요 죽어요 저거 못사 아니냐? 저기 못사 있어 못사 잠깐만 못사 뭐해? 네 못사야 거기서 뭐해? 못나오겠어요 못사야 능력 줄까 다시? 네 왜 백인 백인 누나 받고 싶어 이거 제꺼 하나에요 줄까? 못사 나한테 못사 그럼 나한테 잘할거야? 당연하죠 내가 개좋은 생각났어 다까리 할거야? 야 이거 어 야 가져 모자는요? 모자, 나 어차피 못써 모자 이거 못써서 주는거야 지진다 맞춰봐 지겨 어 넌 또 뭐야 이 자식아 어 어 뭐야 이거 돌덩이가 세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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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사람 왜이래 이 사람 뭔데 이래 아아아아아아 잘못했어요 간지럽구만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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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작전을 세우자 뭔 작전같은 소리 하시네 아버님의 내구두를 따는 따는 떨구는거다 아버님 아버님 뒤에서 쏟아맞아 칼받거든요 어 아 배추 배추야 이리오렴 나 그 칼 갖고싶다 이제 안돼요 나 이제 그 칼 갖고싶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잠깐만요 저보다 더 좋은게 야 나 그거 가지고싶어 이제 아버님 비전보세요 아버님 어 어디 누구 너랑 벗싸 떨어뜨르자 벗싸 떨어뜨르자 살려주세요 벗싸야 뒤질 시간이야 내구독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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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싸 저러나 뒤질거같은데 맞았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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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싸가 죽여라 벗싸야 벗싸야 ㅋㅋㅋㅋㅋ 떨어진다 떨어진다 빵 저러가 야 벗싸 못나는데 이거 잘 못나라 벗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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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싸 잘 못나는데 벗싸 내껄졌어 ㅋㅋㅋㅋㅋ 죽었어 죽었어 ㅋㅋㅋㅋㅋ 뭐야 못보고 템 꽉 찼어 벗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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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똥턴에 걸렸길래 내가 죽였어 야 뭐야 여울이가 흉한 이동인데 이 자식이 오 이 자식이 지금 여울이 이 자식이 말이야 여울 여울아 뒤지고 싶나 숨지고 싶나 아버님 저 못잡을걸요 잠깐만 여울아 널 죽이면 니 능력이 탐난다 갑자기 여울이 어딨니 아 내가 능력이 없는데 우리 여울이 능력 너만 갖고싶다 우리 여울이 어디실까 우리 여울이 능력이 너무 탐났는데 우리 여울이 여울이가 어딨을까 여울이 죽여야지 우리 여울이 능력이 너무 탐나네 내가 텔레포트가 필요하거든 그녀야 나한테 주지 않을래? 교환 교환? 능력 교환 능력 교환? 그전에 죽을텐데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못 죽인다니까요 왜? 죽방으로 죽일 수 있어 안되요 이거 이거 쿨타임 3초잖아 상대가 안됩니다 우리 여울이 어딨을까 우리 귀여운 여울이 우리 귀여운 여울이가 어디서 숨어있을까 내가 C5P야 사기능력이라고 날 막을지 없어 마인고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 여울이 어딨을까 내려와 여울아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 에이 어리어리 우리 여울이 거기서 내가 올라가면 내려갈거잖아 여울아 그럼 올라왔을때 내려갈래 차라리 그럴게요 뭐 그래 내가 올라가기 전에 내려가면 섭섭하다 여울아 알겠습니다 뭐 응? 그동조쯤이야 뭐 어? 여울이 아이고 귀여워 어? 우리 여울이 아 우리 여울이 능력 너무 탐난다 아 우리 여울이 어딨을까 안녕하시죠? 아 우리 여울이 시X 졸라멀리갔네 아버님 저 못 탐난다니까요 와 우리 여울이 탐난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얻을 수 있겠죠 뭐 어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 여보세요 응 왜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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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는거 아는데 아 알아? 네 니 능력이 아니 아는데 아는데 그냥 안다고만 했지 뭐 알면 뭐 뭐 나쁜 애 있어 뒤에 나쁜 애 얘가 더 있어 얘가 얘가 뭘 못 찼어 아까도 이 쌍놈의 씨 이 쌍놈의 씩 이 쌍놈의 새끼가 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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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가 어? 만득이 짜증말이야 근데 저 얘 죽일 수 있어요 누구 얘가 쟤가 뭐 쟤가 뭐 쟤가 왜 이렇게 깜치죠 얘 그러게 어 아아 아 죽여 이거 왜 이렇게 느려요 셋 둘 하나 고 빰 고 빰 고 빰 빰 빰 빰 어 쑤가 총알없다 이제 얘 죽여도 돼요? 이렇게 죽이면 되는데 어 비했다 잠깐만 이분 뭐죠? 쟤가 아버님 총알없다고요? 아니 나 두 발 있어 아직 얘 뭐임 얘 좀 총알 좀 해주세요 여보세요 어 응 뭐 뭐야 뭐야 핏장애인 아냐 어 님 네 님 형 뭐예요 저 강함 강함 아이고 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여 쳐 봐 내가 봐 아 간지럽네 아이 간지럽네 내 총알 빠를까 뭐가 빠를까 아하 강함이 여기 계셨네 강함이 저렇게 약하면 안되는데 약함인데 저거 강함이 강함이 왜 이렇게 약해요 저 약함인데 강함이 강함이 왜 이렇게 약해요 저 약함인데 강함이 제가 님 상성이에요 이것도 있어요 그거 있어서 어쩌라구요 그걸로 그걸로 만들기를 주면 아니 아니 개자식이 자꾸 지식이 동작 정답 강함이 굿 정답 니 크 흥 강함이 정답 공격 숙 심지어 못맞췄어 저기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약간 있어요 이거 뭐에요 자 투명인간 투명인간인가? 잠깐 유추해보자 투명인간이 누군가 아니 저 개자식 좀 죽일까? 잠깐 투명인간이 누군지 유추해보죠? 중력사가 있어요? 중력이다 아니 중력 스나이퍼였잖아 어 중력이 죽었네 어 그럼 누가 누구지? 어 여울이는 달자 어 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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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리나 달자다 아냐 아이엠 아이엠티모 나는 안보이지 의신 아아아아아아 야 주여식 너 뒤졌어 개자식아 너 희자가 기애나 희자가 기애나 미안해 미안해요 아니 기애나 기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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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딨어 어디갔어 아 뭐였어 아버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디갔어 가오리 내구도 몇 담았어요? 내구도 80 아 이거 언제 떼어 내구도 작전은 안좋은거 같아 잠깐만 내구도 언제 떼어 이거 절대 안떨어질거 같아 내가 볼 때는 아 야 배추 배추야 어 다쳐요 보인다 이게 씨벌한 놈아 넌 씨벌 보여 어 형님 네 야 독보치 주워놓은거인데 신속올 버리면 쓸수있나요? 저 능력 흡수했어요 뭐야 아 안보인다 우와 투명인간이다 우와 저 능력 흡수함 개 안보임 와 개 안보임 와 개 안보임 아 어딨는건지 모르겠음 능력 흡수함 어딨는지 모르겠음 와 능력 효율성 100% 저 승마 저 저 투명이거든요 님들 제가 살인마입니다 와 개 와 개똑똑함 디진다 안보임 안먹어 씨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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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써 꺼져 이거 안써 이 개쓰레기 제가 먹겠습니다 아 잠깐만 나 능력있는데 나 없어 씨발 화염저항도 능력이야? 너 화염저항도 능력이야 젠장한 야 리테닛 먹으면 저기요 강함 투명인가 이미 아 씨발 총알이 없어 잠깐요 아버님 어 어 리타님 무기좀 주세요 우선 얘부터 잡고 시작하죠 저 무기 없다니깐요 이제 ㅎㅎㅎ 달짜 잡다가 다 썼어 야아아앜 뜨거같아 리타님 들어갔다 들어갔다 리타님 들어갔다 들어갔다 리타님 무기좀 주세요 아 왜왜여기 요거 메인터 요거 메인터 요거 메인터 으악 으악 저 황금창아 탐난다 가져가야지 땡 맛있당 으악 맛있쩡 내가 어 너 그거 먹으면 내가 흡수함 나 버림 뭐 이거 버릴게요 하염 뭐 신속 흡수하게? 네 이거 드세요 나 독보셜 흡수함 네 가지세요 그럼 내가 독보셜 흡수함 이거 너블이 너블이 그거 추모품이거든요 근데 이거 활이 뭐죠? 그거 팔이요 화살 안줘요? 화살은 다 썼어요 треть analysis 독사과당 먹엉 니이 사과 왜 가지고있어요 니이 이건 드릴까요 아니 과니그거 알죠 아니괜찮아 야 백설공주 능력아니야 맞아요 그 사과가 아 근데 백설공주 그 키스를 받았으니깐 인력이 무효하되서 개껀 먹어도돼요 그래? 알았어 아이 뭐 독포션만 있으면 되지 뭐 수고하세요 뿅 아니 무기도 없는데 제가 뭐 금방 죽여드리겠습니다 야 독포션두 있어도 될거 같은데 이거 이걸로 자 여러분들 무기 없는 척할게요 어이구 우리 게리 게리선생님 어이구 어이구 게리선생님 어이구 우리 게리 참 사랑하시나봐요 아아아아아아 아아 게리 사랑하시마요 저기요 진정하시고 제말들으세요 왜요 왜요 왜 다이야도 만들지 못하는거죠 하필 왜 아 그래요? 저 저에게 템을 지급해 주실대요 저 이왕 못쓰는거